경상북도가 대구시와 협의 중인 행정통합특별법안 내용을 지난주 경북도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워크숍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. 주요 보고 내용은 중앙정부의 권한 이항과 통합 대구 경북의 재정 자율성 확대를 중심으로 특히 북부권의 한류 콘텐츠 메타도시 육성, 백두대간과 낙동정맥의 산림 활용, 동서 횡단 등 철도망 확충 등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대해 박성만 의장 등 참석자들은 일방적인 통합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고 도민과 도의회의 다양한 입장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